일단 이동해보자고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엉금 엉금 뛰어서 가자 너무 미끄러워서 그게 이끼들이 좀 있어서 미끄러워서 계속 그 사이로 발목이 의도하지 않게 꺾여서 들어가고 얻은 어떤 홀 같은 데로 들어갈 분도 하고 막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불안했죠 아 바위 있었어 바위 조심해 바위 조심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야 돼 거기가 깊어 잡아드리니까. 우와! 깊어. 아, 밟지 말고. 다리 기르니까. 다리 기르니까. 어, 잠깐. 미끄러운데? 어, 그냥 다리 걸려서. 안 붙으셨어?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 정도. 아, 깜짝 놀랐네, 그냥. 족장님이 항상 제일 앞에서 제일 용감하게 그리고 다 본인이 체크하면서 이제 가잖아요. 우리는 동원이랑 저는 뒤에서 그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니까 족장이 밟은 데만 안전하게 체크한 데만 밟으면 되니까 족장만 믿고 가면 되니까. 누군가의 발자취가 그렇게 소중한 것.